사과나무요. 아니 이게 무슨 사과나무야.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그런 게 사과나무지. 너였구나. 그 사과나무가. 한 나무가 살아남았으면 다른 나무는 죽는 거잖아요. 그쵸?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긴 사과나무언 사과나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긴 사과나무언와 비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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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쥬. 저감물은 결국 한잔과 비쥬와 비쥬와 비쥬 어깨에 두 갈抱 벽으로 삼게 버텔와 비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이것 때문인 거죠? 주지 마. 난 안 받아. 또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지 말.